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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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고증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3년 이상 걸립니다. 예산 확보와 실제 복원 정비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주시는 내년 초까지 정강왕릉과 헌강왕릉 정비를 마친 뒤 연차적으로 기존 왕릉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위치를 알 수 없는 왕릉 확인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갈등이 지역 정치권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29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어제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김 의원과 흥해지역 시의원 2명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강창호 개발자문연합회 회장과 흥해 읍장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후보지로 흥해를 찬성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반대 집회에서 흥해 이완용으로 매도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갈등이 격해지자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 국회의원 배후설은 허위라고 밝혔고 포항시 의회도 어제 입장문을 통해 의정 활동에 재가를 물리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전국의 의과대학별로 정원 확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너도나도 큰 폭의 확대를 신청하고 있는데요.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문제 해결 없이 인원만 늘렸다가는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전국의 의대는 모두 40개로 입학 정원은 3,058명입니다. 최근 응급이나 중증 환자, 분만 등의 분야에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필수 의료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대학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경북대 의대가 현재 정원 110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을 신청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의대는 49명에서 8명으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명대와 영남대, 대구 가톨릭대도 50%에서 2배 가까이 증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대로 교육이 될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정부 계획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확충을 위해서는 의료 숙가 조정과 함께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장의 논의에서는 빠져 있지만 경북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도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의료계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 9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데요. 국내 소가 생산한 우유에서 추출한 토종유산균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방 효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유제품 소비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주란인 알츠하이머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발생합니다. 뇌에 쌓이는 것을 막으면 예방은 물론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데 국내 소가 생산한 우유에서 이 역할을 하는 토종유산균이 발견됐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대학 연구진이 알츠하이머에 글린 쥐를 대상으로 우유에서 추출한 고농도의 토종유산균을 먹여 먹이지 않은 집단과 비교한 결과 알츠하이머 유발 물질이 최대 41.7%나 덜 쌓였습니다. 토종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유나 치즈를 먹인 경우도 30% 이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체중 60kg인 성인의 경우 하루 80g 이상을 먹으면 됩니다. 발효유나 치즈처럼 먹으면 되는데 맛도 차이가 없어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토종유산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활용을 원하는 업체의 기술을 이전해 제품화할 계획입니다.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연구 결과로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유제품 소비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9분쯤 포항시 해도동의 상가 건물 3층에서 A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3층에 살고 있던 80대 남성이 온몸에 2,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주시의회가 황성공원의 높이 56m 초대형 태극기 계양대 설치 예산을 통과시킨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계양대 건설 중단과 시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며 지난달 16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많은 시민들이 아파트 22층 높이의 태극기 계양대에 7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겨울철 별미 구룡포 과메기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구룡포 과메기 사업 협동조합이 지난달 20일부터 과메기를 출하하면서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과메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 생산량은 지난 2021년 1,814톤, 2022년 1,782톤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호미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제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재선충병에 대한 현황 설명에 이어 산림청과 해병대 등 여러 기관들과 현장 맞춤형 방제 전략을 수립하는 등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포항시 남구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데다 피해 확산 속도가 방제 속도보다 빨라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어제부터 오는 5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옥문화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에선 한옥건축과 자재, 한옥문화와 한옥정책 등 5개 분야로 나눠 대중적인 전시 품목을 선보이고 건축상담회가 열립니다. 또 주거와 상업, 공공용 한옥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컨퍼런스와 단계별 한옥시공법에서부터 유지 보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11월인데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어제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에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낮 최고 기온이 29.4도까지 치솟았는데요. 가을의 낮 기온 치고는 평년보다도 6도에서 10도 가까이 높은 기온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평년 기온은 웃돌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경북 북부부터 내리기 시작해 차차 대구와 경북 남부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고요. 내일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5에서 4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고요.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 차차 기압골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우리 지역 아침에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현재 울진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1도, 김천은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25도로 오늘도 평균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7도, 상주는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3도, 상주는 24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8도로 높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주말에도 평균 기온을 웃돌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